안녕하세요.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코로나로 회식보다는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밀맥주, 흑맥주 다양한 맛과 더불어서 레트로 감성까지 입힌 수제 맥주가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 맥주 시장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 수제 맥주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주 맥주인데요. 유한타 증권 박진영 연구원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제주 맥주,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최근 제주 맥주가 수제 맥주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제주 맥주는 국내 수제 맥주 시장 접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집콕과 혼술의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이 수제 맥주 시장의 가파른 성장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제주 맥주는 제품 라인 확대와 더불어서 또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등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제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28%를 보유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테슬라 요건을 통해서 2021년, 지난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력 제품은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감귤향 맥주인 제주 위트 에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제주 위트 에일이 5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제주 펠롱 에일 그리고 제주 슬라이스 콜라보 제품 등도 지금 제주 맥주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식당과 펍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요. 채널별로는 지금 편의점이 한 60% 그리고 대형 마트가 20%, 펍이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수제 맥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작년에 1,180억 원에서 2020년까지는 이제 연평균 46% 성장해서 향후 3,700억 시장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성장의 요인은 주세법 개정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따른 집콕과 혼술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제 맥주 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핵심 경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제주 맥주가 지금 맥주 시장의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맥주 점유율을 보면 2023년에는 44%까지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제 맥주 생산 규모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간 700억 원 정도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또 유일하게 5대 편의점과 4대 대형마트에 입점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독보적인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의 작년 매출액은 194% 급증한 216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히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더 123%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3억 원의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요인은 확실히 편의점의 입점률이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롯데 7선과 체결한 OEM 생산 개혁을 통해서 연간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향후 흑맥주와 무알콜 맥주 그리고 라거 맥주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또 브루클레인 브루어리의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준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주 맥주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제 맥주 시장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업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하겠습니다. 제주 맥주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제 맥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하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한국형 블룸 한국형 블룸 한국형 블룸 χ습기 한국 Raymond